괜찮습니다. 혼자 걸을 수 있습니까? 미안하다. 내가 네 옆에서 지켰어야 되는데. 상자를 누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비가 상자를 지키는 것입니다. 입이 살아있는 거 보니까 죽지는 않겠구나. 왜 묻지 않았습니까? 뭘 말이냐? 훔친 염랑은 어중냐고요. 넌 안 훔쳤으니까. 넌 입이 좀 걸고 화를 잘 내는 데다가 걸핏하면 싸움질을 해서 그렇지 도둑질과 거짓말은 절대로 안 하는 아이다. 칭찬입니까? 속도 좋구나. 이 와중에 칭찬을 받고 싶으냐? 그럼 넌 왜 상자인 누군지 말하지 않았느냐? 저 때문에 대감하니까 아가씨까지 해를 입을 게 뭐 있습니까? 도래님도 출사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. 멋있는 척은 혼자 다 하는구나. 멋있습니까? 얼굴이 핏독이 돼 있는데 멋있을 리가 있겠느냐? 나쁜 괴집. 영문가의 교수가 사람을 짐 쓴다듯이? 영문가의 교수가 욕하는 거 괜찮고요? 괴집이가 무슨 욕이냐. 가자. 가서 엿이나 먹자. 내가 너 주라고 숨겨둔 귀한 예식이다. 예. 가서 엿 먹어요. 모두가 세자의 사람이 되어도 좋다. 허연우. 너만 나의 사람이 되어준다면. 그 애 너만 나의 왜 이렇게 할까요? 감사합니다.